안녕하세요 각 돼있focused 하쿠아 노래는 그만 그러고 취한 다시ração 인상 줘야하지 어?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학군이 유튜브 어린이 학군이라고 잘 당겼죠 하아 우리 학군이가 좀 겁났긴 해도 착하니까 이해해주시고 2021년 3월 득재주 영상당고 빈환경 집사와 비엄중이 복궁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신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희망하며 자신을 돌아오는 거룩한 사신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신절 마지막 주간인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 돼요 하쿠마 주일 아침 교회에 오면 누가 제일 먼저 우리를 반겨주지 주차공을 펼고 있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지차는 혼자툼과 열체푸도 하고 자리 안에도 그러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고마움을 숙시하면 좋을까 불편함 들어 인사도 하고요 눈으로 입구에 얻어주면 좋겠어요 이번주 꽃꽂이는 박준영 박애찬 박한성 삼형제가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지난주 현장 예배의 모습과 온라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혁명이랑 함께 오이키겠습니다 고마웅 하쿠마 하쿠마 예수의 길이 쳐주시니 내 마음을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편할 수 없는 기뻐 주 주여 찬양해 할렐루야 기쁘게 함수올 주님께 때로 주님 때로 주님 분노하시지 않아 주의 흔해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 얘기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할 수 없는 기뻐 주 주여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할 수 없는 기뻐 주 주여 찬양해 주님의 당연히 우리 시리건게 주님의 가리 주시겠네 주님의 가리 우리 세롯게 Jesus I will love with you I will love with you 주님의 가리 우리 세롯게 우리 두부로 주시겠네 주님의 가리 죽음에 대한 잘못된 우리의 일상을 무너지게 합니다. 사신절을 지내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육상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곳은 여러분의 주요입니다. 안녕 주님의 가리